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에서 만드는 금요일 가장 재미있는 라이브 시간입니다 코인 시장 핵심 관계자 오늘은 블록미디어에서 저는 보도 제작 팀장을 맡고 있는 오진석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J 기자는 지금 패널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 게스트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예자선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자선 변호사님께서는 크립토 업계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계신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경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본인에 대해서 네 사실 뭐 저도 제가 직접 막 돈을 잃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서 좀 그런 점이 민망하긴 한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여튼 크게 여러 가지 사기적인 행위로 문제가 많으니까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알리고 그런 사실에 기반해서 어떻게 할지를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을 아는 데까지 알려주고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하면 그거는 의견이 달린 사람도 승복하는 거지만 지금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은근슬쩍 무슨 논의가 있는지 자기들끼리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투자자의 손실이 되니 일단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치판단이나 자기 의견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건 저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변호사님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훈종 이사님은 저희랑 같이 이제 마이애미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마이애미 이제 저희 특집 방송이 편집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생방송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이애미 가서 블록미디아팀과 함께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많은 걸 또 배울 수 있었고요 제가 마이애미 가서 인터뷰한 많은 분들을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독자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고 그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이제 뭐 일부 전달해 드리면서 또 이렇게 블록미디어와 함께 그 국내 코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이제이 기자는 저희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 7시 40분 저녁에는 오후에는 4시 40분에 이제 생방송을 브리핑을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패널로 나와주셨습니다. 패널로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블록미디어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다른 변호사님이랑 변호사님이랑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중간에 제가 약간씩 뛰어들기 이런 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이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분들 굉장한 정보를 얻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코액관 코인 시장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전해드릴 내용 잠깐 소개해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이제 폭격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루 차이를 두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 이야기 왜 얘네가 그렇게 했는가 목표가 무엇인지 이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SEC가 이 두 거래소를 공격하면서 주로 내세웠던 혐의점인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증권성 논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법적인 해석 그리고 거래를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혹시 상패가 될지 안 될지 이거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잠깐 점검해 보고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데 뭐 솔라나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솔직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이낸스가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다는 고팍스와 그리고 위믹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타 등등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융단폭격을 했습니다 자 하루 시차를 두고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연타로 보고서를 내고 계속해서 이슈를 메이킹하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이 눈에 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자 예자선 변호사님부터 SEC가 이제 두 거래소를 끄기려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통점으로 법의 근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증권법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가상자산이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된다고 본 전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걸었다는 게 이제 전제입니다 위반 행위를 좀 나눠보니까 일단 이게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되는 가상자산들이 여기서 거래되고 있다 근데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려면 그 금융투자 상품 거래에 맞는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국 거래소 공개시장 운영하고 거래 중개하는 거는 주식회사, 증권회사 그 다음에 거래의 청산처리는 또 예탁걸전 이렇게 세 개로 업무를 나눠서 각각 라이센스를 해서 중첩되지 않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업무를 다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세 가지 라이센스 중에 하나도 없이 다 세 가지 업무를 다 했다 이렇게 먼저 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바이낸스가 발행한 코인 자체가 또 금융투자 상품인데 이거는 미등록하고 발행했으니까 발행자로서 또 등록조사 위반이다 그 다음에 이 거래소 운영 자체를 함에 있어서 라이센스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소 운영 자체를 구병하게 했다 고객 예탁으로 받아놓은 거를 꺼내서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서 거래소를 부정하게 운영해서 투자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거래소 운영에 대해서도 걸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걸 수 있는 거는 다 건 거죠 거래소의 운영 자체, 그 다음에 거래소 자체가 발행한 건 발행자로서 그 다음에 거래 자체에 대한 또 그 무면허 마지막인 게 저는 이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바이낸스인 줄 알았는데 바이낸스 닷컴에 있고 바이낸스 US로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나봐요 지금 말씀해서는 이제 증권은 오늘 많이 규제하니까 바이낸스 US에는 상대적으로 상품이 적었는데 바이낸스 닷컴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접속해서 거래를 하도록 방치를 했다. 그거 자체도 위법으로 했더라고요 즉 이제 미국법은 미국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걸 적용되니까 그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해서 지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 상품이다라는 전제했죠 그래서 잠깐 제가 말을 끊고요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레지스터를 한 뒤에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플랫폼도 그렇고 여기에 등록된 코인도 그렇고 증권법상 증권으로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라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백군종 이사는 이번에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벤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SEC가 원래 코인베이스도 한 3년 전부터 기소를 계속 하고 있고 바이낸스도 US, 바이낸스 US를 이제 각가지 항목을 묶어가면서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문제는 저도 이제 코인데스크나 이런 데 나오는 해외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이긴 하지만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불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상 그 SEC가 이 바이낸스를 기소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시세 조작을 했다 시세 조작이다 마켓메이커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거래량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는데 그 마켓메이커들은 이제 창팡자호 CEO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역 외에 있는 회사였다 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기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5년 전에 박상기 전 장관께서 거래소들 이제 다 문 닫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시장에 큰 폭락이 있었지만 그 후에 또 엄청난 불장도 왔었고 아무튼 그런 시장의 여러가지 변화된 모습과 다르게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크게 진입한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여러가지 규제가 마련되고 있고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런 거는 매번 이제 기사를 통해 접하지만 바이낸스가 만약에 진짜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바이낸스 US가 또는 창팡자호 CEO가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뭐 증권이다 아니다부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눈 뜨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네 빨리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 결론입니다 네 이제 JJ 기자한테도 여쭤볼 텐데 사실 이제 매일 뉴스를 보시면서 이제 팔로잉 하는 것 자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당국에서 노림수가 거기에도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베이스에 대한 압박은 우리 백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됐고요 그리고 바이낸스는 이제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예자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의 당사자가 법인인 바이낸스 글로벌 그러니까 홀딩스 바이낸스 홀딩스도 들어있고 창평자와 개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이게 소송을 걸자마자 바로 법원에다가 뭘 요청했냐면 자산 동교를 해달라고 했어요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의 계열사들인 미국에 있는 BMA, BAM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계열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계열사들이 방금 백 이사님 말씀하신 마켓 메이킹을 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의 자산을 미국 밖으로 꺼내갈 수 없도록 동결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인의 증권성 논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개인 비리로 이걸 몰고 가는 것 같고 창평자우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걸 탄압을 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코인의 증권성 얘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코인베이스의 기소장을 잘 보면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를 증권 상품이라고 주장해요 SMC가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다른 부분입니다 한쪽은 개인 비리를 계속 부각시키고 코인베이스는 뭔가 제도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미디어에 온 지는 사실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플랫폼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가 증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증권으로 등록을 해서 그냥 영업을 지속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왜 크립토 플레이어들은 안 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먼저 이번 거꾸로 제임스 정 기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 상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거를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면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제가 클릭 몇 번을 하면 그게 아니라 그걸 코인베이스를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코인베이스가 그런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우리가 스테이킹을 대신 해드리고요 이자를 드립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얼마 띄어가요 코인베이스가 그러니까 SEC는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니네가 그걸 왜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냐 누군가가 그러니까 제이제이 기자가 제임스 정 기자가 직접 그냥 할 수 있는 걸 니네가 맡아서 함으로써 중간자이고 이걸 니네들이 마케팅을 했다 그러니까 증권회사나 은행이 마치 예금을 끌어들이고 고객예탁금을 끌어들여서 주식거래도 하게 하고 예금 상품도 가입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으므로 너희가 지금 증권 상품을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증권 상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등록을 안 했다 그러니까 무등록 영업을 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코인베이스가 이거를 등록을 안 했는가 코인베이스의 주장은 자기네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SEC가 그거를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하려고 했으나 SEC가 받아주지 않았다 이런 거군요 코인베이스는 일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너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런 말고 말도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덜컥 소송을 건 거냐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잘됐다 차라리 법정에서 가려보자 이러고 있는 상태죠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증권이라는 단어 security라는 단어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혐의를 잡아서 이제 소송, 소를 제기한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권의 기준, 증권의 정의가 어떻게 되길래 SEC가 이 두 거래소와 여러 개의 코인을 가지고 증권으로 지목을 하고 확정적으로 혐의를 잡아서 넘겼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증권은 지금 한국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틀에서 증권이라고 그럽니까? 네, 그 전에 잠깐 먼저 법의 속성을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법이 그냥 있다고 해서 저절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그게 특히 규제면 누가 단속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수학의 기간에 넘겨야 되는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 위반을 사람들이 막 다 건너목을 교통 위반을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이 일제 단속이 들어가는 기간이 있고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어떤 게 사회 문제가 되면 그쪽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단속이 들어가고 얼마 전에 말한 것처럼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옛날부터 미국의 그 법은 똑같이 있고 그 코인들도 옛날부터 상장돼서 거래하던 코인이고 코인 거래소도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기준을 발표해놓고 슬슬 한두 개 적용하다가 요즘에 이제 더 세게 집중 단속에 나섰다 법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그런 배경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인데 그럼 이 근거는 뭐냐면 그 이제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잖아요 가상자금을 주면서 이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하느냐 그냥 아예 도박으로 중국처럼 금지하거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말처럼 아예 거래소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이제 열어놨을 때는 투자라고 투자 관계라고 보는 거죠 사실 금융, 돈을 투자를 한 관계다 보니까 그거를 규제하는 게 자본시장법이라서요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투자 상품은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돈을 투자해서 그냥 돈만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권리를 어딘가에 담아서 증권화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핵심적으로 두 개의 규제가 있어요 돈을 모으기 전에 공시를 하는 거죠 증권신고소라는 형태로 이 사업을 어디 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정한 거래를 했을 때 이게 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거에 따라서 가치가 등락하다 보니까 허위 사실이라든지 시대조정 자체로 막 악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지금 공모 절차를 안 받고 상장되어 있다 이거 자체는 기간을 주고 얼마든지 신고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정거래가 있었다고 보면 그거는 어떤 면책의 사실 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해야 되니 부정거래를 잡을 때는 이왕 이제 보통 죄를 잡을 때는 걸리는 범죄는 다 적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먼저 결론을 내린 거죠 이제 이게 부정거래 부분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부정거래로도 대소를 하지만 처음부터 따져서 너 그리고 이거 처음에 아예 발행령과 자체도 공모 절차 위반이야 또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공모 절차 위반 자체를 잡으려고 하면 그것만 문제 삼을 걸으면 아예 건드리지 않았을 것이고 변호사님 변호사님 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아 예 네 아 그런데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이제 법적인 용어스럽게 나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건 있는데 이제 이걸 얼마나 세게 단속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는 이제 그 당시에 정책의 문제로 결정을 하는 거고 미국에서는 좀 더 세게 단속 기간에 들어선 걸로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변한 건 아닌데 그랬을 때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의가 있어요 근데 되게 포괄적인 정의예요 타인의 사업에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손익이 귀속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돼 있어요 손익이 귀속되는 남의 사업에 투자하고 손익이 귀속된다 그러니까 남의 사업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거나 잃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이 어디서 보면 본 건데 그렇죠 왜 1대1로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민법이나 상법으로 보는 거지 이거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것 자체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 또 돈을 끌어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도 크고 또 그만큼 이제 잘 봐야 되니까 자본시장법으로 따로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모으기 전에 미리 어떻게 사업했을지 공시하시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부정거래가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거죠 네 그거를 지금 두고 미국에서는 뭐 거기는 이제 하위테스트라고 해서 무슨 오렌지 농장에서 한 하위테스트는 사실은 오렌지 농장에서 이제 그 판례가 나왔다는 건데 하위테스트에서 말한 개념은 그거예요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는 거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기속되는 계약상의 권리다 네 그게 그러면 이거는 그 외에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다수가 공동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했느냐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결과로 손익이 기속되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느냐 이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법을 벗겨서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금융투자 상품 중에 종류가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런 거 보면 투자 계약의 내용이 다 다른 거잖아요 수익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가 그래서 주식, 채권 이런 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주식과 채권만 이런 증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증권이 있고 이런 증권들을 해당하지 않는 신종 투자가 나왔을 때 포섭하려고 만들어둔 개념이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거예요 투자 계약 증권 이렇게 자본시장법에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 계약 증권은 이제 다수가 공동으로 타인의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기속되는 계약상의 권리다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거는 말로 하자 보니까 어렵지만 그냥 다수가 공동으로 여러 사람한테 투자를 받는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이 기속되는데 그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될지의 가이드라인을 미국에서 만든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금융에서 그게 없어서 저희가 헷갈리는 건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혼자 하거나 아니면 제휴하거나 해서 뭔가 생태계를 표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만들고 자기 그 사업의 결과로 가상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하던가 그럼 전매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맡겨놓으면 더 준다고 하거나 이러면 더 받은 거를 또 팔아서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익의 배분 방식은 여타에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하는 사업의 결과로 가상자산을 샀을 때 그 가상자산이 이제 오르거나 더 받아서 거래소에 팔아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그 투자의 투자 계약의 권리 내용이다 그 권리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 얘는 가상자산이다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 증권은 사실 일상에서 보기는 어려운 증권이 없는 증권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특별히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투자 관계를 걸러내려고 사실은 있는 목적이에요 기타로 빼오려고 한 건데 지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증권으로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 투자 계약 증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보호하려면 투자가 제대로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상한 투자 관계가 들어올 때 또 걸러낼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무슨 사업을 표방하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한다고 했든 하여튼 여러 명한테 돈을 받아서 증권형으로 팔으면 신고를 좀 하고 부정거래가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가상자산 현상만 보면 그런 레션이 이제 당연한 거죠 이게 조금 투자 모양만 변형했을 뿐 사실 부직에서 하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사실 선전을 하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에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폐해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적용하면 이제 예를 들면 신규 프로젝트가 나타날 때 이제 좀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상한 프로젝트를 걸러내던가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거를 처벌해서 수익을 토해내게 하는데 이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법적으로 이제 증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엄청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백군종 이사님 주무시는 거 아니죠? 어 예 좀 닫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도 굉장히 말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이나 이사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코인을 전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공동으로 모아서 제3자에게 투자해서 소원익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이거 자체가 증권이라면 백군종 이사님 이거는 그냥 코인 시장에서 다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는 코인이 존재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항상 비트코인 빼고 나머지는 다 증권성이 농후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이더리움까지도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탈리프테린 이더리움 코파운더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의 개수 그것들을 그리고 처분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흡사 증권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뭐 어떤 스케줄을 정해놓기도 하고 아니면은 공지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몰래 팔렸다 라는 게 거의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솔이고 혹자는 이더리움의 ICO가 있었고 그 전에 프리세일로 팔려나간 게 전체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30%다 뭐 15%다 이러는데 또 혹자는 70%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행됐고 뭐 거기에 다 존재하니까 투명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위믹스 사태에서도 봤듯이 또는 뭐 여러 국내 코인 프로젝트에서도 봤듯이 코인 수량을 그 발행사가 완전히 주관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코인이 투자자들 퍼블릭 세일을 통해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눈을 피한 채로 팔려나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리플의 공동창업자죠 그분도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자기가 들고 있는 XRP 수량을 다 팔았어요 수익이 무려 11억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시장에서 그냥 자기가 몰래 몰래 팔아가지고 10년 만에 정리를 다 한 거거든요 이런 게 그동안 10년이 아니죠 리플이 나오니까 10년이 안 됐으니까 그 리플의 모든 출시 이후로 리플의 역사 내내 그렇게 팔아가지고 자신이 11억불의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 사실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밝혀지게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리플 가격이 그동안 쭉 조정을 받았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SEC 제소도 있었고 기소도 있었고 리플 가진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겠는데 그거 들으면 그래서 최근에 리플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한 십몇 프로가 갑자기 한 며칠 전인가요 올랐는데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갑자기 난 거죠 아 이 사람이 다 털었다 드디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낙제가 없겠다 그게 호재가 되는 시장이 이 시장인 거예요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해라 라는 게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백훈종 이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백훈종 이사님은 코인 플랫폼이나 코인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고 이제 토큰이라든지 토큰도 아니죠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코인을 가지고 이제 금융 플랫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코인의 하나하나와 이해관계와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이 기자님 저희 예자선 변호사님하고 백훈종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셨을 텐데 추가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이사님께서는 이 코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기술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개 이제 코인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누군가가 그걸 핸들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몇 개나 코인을 발행하고 누가 팔아먹는지 이런 거를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물론 이제 뭐 온체인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는 분들은 그걸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걸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예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전통적인 70년이나 된 이 증거법 지금 이번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를 공격할 때 사용된 법도 미국의 법이 이게 7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옛날 법으로 이런 새로운 기술 뭐 70년 전이니까 1933년 뭐 이런 때인데 그때 전화, 아 그때는 전화기는 있었구나 인터넷도 당연히 없었고 전기 자동차도 당연히 없고 핸드폰도 없는 그런 시절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이거를 이 복잡한 코인 세상을 70년 된 법으로 뭔가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런 거고 저한테 마침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만 변호사님께 궁금한 거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은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스테이킹하는 거 자체는 그러면 증권성이 있는 거니까 증권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저라도 지금 이더리움에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이 만약에 스테이킹이 증권성이 있다면 이더리움이 증권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아마 우리가 뭐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게 기초 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파생을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코인을 발행해서 파는 것 자체가 그 코인의 전매 차익 또는 주장을 하면 그거 자체가 투자계약 증권의 발행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코인을 맡겨서 돈을 더 주는 프로그램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봐서 그걸 또 어떤 증권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논리로 따지고 들면 사실 세상에 증권 아닌 서비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도 보면 사급할고 하면서 엄청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단위대로 돼 있어서 부동산도 증권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림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오르길 바라면서 투자하는 거라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투자성은 있는 거고 사업자가 이 아파트 같은 거는 만들어서 팔면 뭐 백 개를 만들어서 백채를 다 팔아버리고 나면 그걸로 끄시고 가격을 조정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올려가지고 자기도 더 파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이제 그냥 거래시장은 거래시장대로 분양시장은 분양시장대로 규제를 하는 건데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금융투자 상품으로 보는 것들은 그 사업자의 노력에 따라 그 증권 자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내용이고 그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 유인도 그렇게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그걸 바라고 하는 거라서 그 시세 조정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많아서 이제 그런 처벌 규정을 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70년대 법이냐 이런 얘기는 아마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런 이해가 되는 방법은 그럼 안 된다고 할 거면 예전에 안 된다고 했으면 아예 투자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면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금융이도 고민하는 거긴 한데 업자체가 오래된 거하고는 좀 직접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온다고 그때마다 법이 나올 필요가 없고 이건 돈 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냐 아니면 뭘 결제를 한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한 거냐 이것 중에서만 결정을 하면 되고 투자를 했을 때는 그냥 미리 신고하고 돈 받고 그냥 부정거래 하지 말라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라서 이제 가상자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종류의 또 뭐 저기가 나오더라도 그냥 그거 없는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먼저 정책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면 약간 사실은 앞정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투자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식의 투자가 계속돼서 아까처럼 혼자 11조를 가지고 시대 중만 되고 그게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디 좀 가져와 봐 라고 하면 투자계약증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 좀 놔두겠다고 하면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JJ 기자예요? 저는 이제 그런 관점도 당연히 이제 이해를 되는데 이제 이따가 제 말씀 끝나고 나면 백사님께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어떤 네트워크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그런 성격이 더 강한데요 굉장히 팬덤이 강한데요 우리가 마이애미에서 봤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이유예요 그렇지만 제가 마이애미 현장에서 본 이유는 현장에서 본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너무 좋고 이 메커니즘이 어떤 중화화된 금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내가 동의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이런 자유로운 문화나 생각이 좋아 이게 약간 문화적인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건 단순히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냐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양락 이렇게 칼로 가르듯이 딱 가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암호화폐 세상은 정말 내가 이게 좋아가지고 이 네트워크가 부흥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여한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좋다 이게 인터내셔널한 글로벌한 일종의 컴퓨터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스테이킹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스테이킹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코인베이스에 맡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그런 행동을 투자하니까 너는 금융 투자를 한 거니까 그런 거를 만든 코인베이스나 이더리움 재단을 그러면 미등록증권 발행한 거로 사법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논리 따지면 이더리움을 사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디트코인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지 사토시 나가면 어떻게 누군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디트코인은 주체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법 적용을 할 땐 사업 구조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같이 발행 사업자가 누가 있어서 내가 이걸 해서 올려줄게라는 어떤 계약관계가 성립하면 투자 계약 증권이고 이더리움은 이제 그게 채굴이 좀 있으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그런 사업자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오를 거라고 산 사람이 또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진짜 철학이 좋아서 산 사람 그런 산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돈을 버는 구조가 사업자 자체가 많이 발행해놓고 이거를 생태계를 끌어서 그럼 이게 올라가면 사업자도 코인을 더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파트처럼 아무리 아파트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사도 건설사가 팔 때는 그냥 건설사는 남은 물량이 없잖아요 펼고 나면 끝이니까 그거는 건설사가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했다고 안 보는 것처럼 사업자 기준으로 투자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JJ 기자님은 시장에서 플레이어들이 체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시다 보니까 SEC가 판단할 때 법적으로 보는 거죠 법률 문서에 어떻게 써 있느냐에 따라서만 본다 뭐 이런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플레이어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백분종이사의 입장에서는 샌드뱅크에서 운영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SEC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로 언급되거나 했을 때에는 어떤 감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증권성 논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뭐 말씀을 해 드렸긴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취급하는 코인들 중에 대다수가 증권으로 헌병 난다면 빨리 그 코인들은 내려야죠 그리고 비트코인만 남겨놔야겠죠 그 지금은 저희 뭐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서비스 내에서도 거의 과반수가 비트코인 AUM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서 또는 제가 비트코인 홍보를 하고 다녀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이게 그냥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암호화폐 대비 이미 월등한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냥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권성이 있다 또는 어떤 일부 코인들은 법적인 규제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치환하면 유스케이스가 없다예요 유스케이스가 있으면 명확한 유스케이스가 있으면 이게 증권이든 뭐건 간에 사람들은 투자를 할 겁니다 가격이 상승이 완전히 예상이 되므로 그 리스크가 있겠지만 하지만 유스케이스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단에서 ICO를 해서 자금을 모아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메인넷을 개발해서 런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찾아나가는 게 일반적인 코인 프로젝트들의 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단에서 자금을 땡겨버리니까 그리고 그 처음에 약속했던 로드맵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고 했던 약속 이런 것들은 잘 이행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비트코인이고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식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건 비트코인이다 샌드뱅크는 코인 투자를 도와주는 장기 투자를 도와주는 플랫폼인데 무엇을 여기에다가 담궈놔야 좋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선택받고 있는 거죠 예외 같은 홍보까지 감사하고요 비트 메시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는 않고 계신데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2017년에 있었던 대란 같은 것들 ICO의 형태가 그냥 조금씩 바뀌면서 결국엔 어차피 증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냥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이제이 기자님 오늘 우리 논의가 사실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 얘기부터 해가지고 코인의 증권성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고 있는데 ICO부터 시작해서 그게 막히고 나니까 IEO라고 해서 거래소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재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증권회사들이 떼돈을 벌기도 하고 큰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SEC가 칼을 빼들은 건데 저는 그래서 다음 이 바이낸스 사례를 좀 잘 보면 지금 정책당국이나 시장 또는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창평자호 개인에 대한 혐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자체가 무등록 증권을 거래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문제 삼지만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가 KYC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 세탁을 해줬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평자호 자신이 자기가 운영하는 계열사, 자회사 자기가 지분을 100% 소유한 마켓메이커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개인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객 자산을 섞어서 관리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더더욱 마치 우리가 작년 말에 경험했던 샘 뱅크만 프리드가 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평자호 본인이 그래서 원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철학적인 배경이나 기술적인 배경은 어떤 특병인한테 의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바이낸스는 창평자호라고 하는 걸출한 CEO가 가장 강력한 리스크 요소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창평자호한테 유죄를 때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고 거액의 그 뭐 지금 이제 우리 소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당이익을 얻어낸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SEC 소손장에는 금전적으로도 창평자가 엄청나게 돈을 물어야 되고 아마 바이낸스 CEO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면 그러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공격을 할 때 해커들이 어디를 찾아 들어가야 이 시스템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찾거든요 그런 그 취약점을 찾아내요 근데 지금 바이낸스의 가장 취약점은 창평자호 자신이에요 근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런 리스크에 몰려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이라고 하는 이 탈중앙화의 이념에 맞는 그 시장 탈중앙화의 이념에 맞는 어떤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바이낸스가 가장 탈중앙화되지 않은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백의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모순이 없는 디지털 자산이 뭐냐 백의사님은 그걸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많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뭐 그런 말에도 동의하지만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얼마든지 설계를 잘 하면 탈중앙화가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웹3의 이념이기도 한데 그게 그럼 왜 없느냐 다들 말로는 웹3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동을 웹2처럼 행동을 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술이나 지향하는 바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술만의 가출이다 창풍자가 자신도 여러 기회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래소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는 고객이 최선이고 나중에는 바이낸스가 최첨기에는 그랬어요 어느 정도 바이낸스가 일정 수준이 올라오면 덱스처럼 변할 거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거 완전히 공수표죠 지금은 창풍자 없는 바이낸스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렇게 기소를 당하니까 조직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웹3처럼 생각하고 말은 탈중앙화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이나 실제 구조는 다 웹2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독자님들이나 저희 기사를 쓸 때에도 그러면 꼭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코인이 누가 누가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자 그런 시대는 안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도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권도영이잖아요 권도영이가 좋은 학교 나왔고 그 뒤에 백커들이 어마무시한 백커가 있고 그러니까 테라 누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누군가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송 전과 관련해서는 장평자호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JP모건이나 이런 데 보면 CEO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FTX의 포그리도 마찬가지고 보통 CEO들이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에 회사가 잘 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특히 금융사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알리바바의 마윈 같은 사람이 모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